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우선 언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죠.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.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도 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바로 그것이 언어입니다.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즉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사람은 컴퓨터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를테면 이런 파일이 있다고 칠게요. 그리고 이 파일 안에 이렇게 생긴 이 글자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 저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저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저 언어를 해석해서 동작하게 되는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우리는 코드 또는 소스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하고 또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을 코더 또는 프로그래머라고도 부릅니다. 자 그럼 코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코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,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생겨야 되고 또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작성하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 이런 설계도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은 이 건축에서 온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건축에서의 설계도와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설계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자 건축에서 설계도라는 것은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설계도만으로 건축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. 이 설계도를 이 시작으로 해서 그 건물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사람과 많은 노동력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코드의 경우에는 사실은 코드는 곧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그것으로 그 다음 과정은 모든 과정을 컴퓨터가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이 건축에서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곧 제품을 만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. 그만큼 중요한 활동이 바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코드, 코딩, 그리고 코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